사랑하는 내 딸 혜빈아 아빠는 죄값을 받으러 간다 충격이 크겠지만 아빠를 이해하고 엄마 잘 위로하고 보듬어주길 바란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내 탐욕으로 내 이익만 쫓으면서 살았구나 좋은 아빠의 모습은커녕 인간으로서 추워하고 혐오스런 죄악의 모습만 보였다 미안하다 아빠야 내가 저지른 이 많은 죄 어떻게 다 갚을까 엄마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김제마 니 친언니야 제마가 너한테 했던 나쁜 행동들 다 아빠 엄마의 잘못이니 너도 이해하고 용서해라 뭐든 죄는 아빠가 지고 가니 넌 그냥 행복하기만 해 내 딸 혜빈아 고모랑 엄마 부탁한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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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